디자인이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대. 좋은 제품에 좋은 디자인이 더해진다면 경쟁력은 더 커지겠죠. 경기도가 영세기업의 제품 디자인 개발을 돕고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디자인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빵이나 쿠키 케이크를 만드는 제과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제품 디자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구할 여력이 없던 차에 경기도 디자인 나눔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복잡해 보이던 포장 상자를 제품이 부각될 수 있게 바꾸고 운반이 쉽도록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먼 거리 배송에도 거뜬하게 포장 재질을 바꾼 덕에 온라인 마켓에 입점해 매출이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도 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한 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으로 된 이 지역 아동센터는 늘 수납 공간이 부족했는데 튼튼한 수납장을 설치해 수납 효율을 높여 많은 물건들을 찾아 쓰기 쉽게 됐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를 홍보할 수 있도록 멋진 간판도 만들어 달았습니다. 경기도는 디자인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 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영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매출을 높이고 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2013년 시작된 경기도 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18개 업체가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고 139개 복지시설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